3번 복싱 매치로 이어집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서비스 유안나 첫 포인트 가져가 받지 못합니다. 이현희 선수의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걸렸습니다. 지금 뭐 서비스 이후의 응입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서비스 유안나 선수가 받지 못할 곳을 서비스 김혜린 좋아요. 지금은 워낙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해지 구질에 따른 범실들이 나옵니다. 포핸드 마무리는 걸렸습니다.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가 초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모서리에 들어왔습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서비스 유안나 버핸드 마무리 연속해서 득점을 선수였는데요. 점수는 2점 차 다 다니지 못할 곳으로 다시 한 번 게임을 포스코에너지의 두 선수가 앞서갑니다. 유안나의 서비스 김혜린의 서비스 지금 이현이 선수가 각각 대 8대5 석점에 리드 택배르게 리시브 선수가 서비스 준비했다. 자 여기서 리시브 준비하는 위해지 이현이 이번엔 받아냈고 버텨냈 유안나의 서비스 리시브 걸립니다 포스코에너지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리시브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으면서 11대7로 첫 번째 게임이 종료 두 번째 게임의 첫 서브 이현이 3구 벗어납니다 서브 이현이 짧죠 이현이 받지 못할 메린 선수였습니다 유안나의 서브 리시브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로 득점 삼성생명이 첫 게임에 이어서 서비스에서 이번에도 실점 두 번째 게임 초반 스코어는 4대0입니다 자 한 점을 따냅니다 오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네트 맞고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삼성생명 코어 핸드 바다 바퀸드 쭉 밀어낸 공이 네트 맞고 나가면서 5대2의 스코어 포스코에너지 선수는 4대2의 스코어에너지 선수는 4대2의 스코어에너지 선수는 4대2의 스코어 포스코어 핸드 바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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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까지 바라보는 삼성생명의 두 선수입니다. 이현희의 서브 유예지의 공격, 엔드라인 쏘고 있습니다. 이현희의 서브 득점합니다. 김혜린 매치 포인트 포스코에너지 자 여기서는 삼성생명의 듀스냐 포스코에너지의 승리냐 맞고 유예지입니다. 복싱 매치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포스코에너지 득점 12대 10으로 이번 두 번째 게임까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